이 지구상에서 허경영의 강연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. 내가 남기는 이 유산은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나 종교주자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인류의 미래, 인류의 사후에 가는 곳 그리고 그곳의 생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유산은 우리 한반도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 아주 훌륭한 지혜는 인간들은 못 알아본다. 허경영의 강의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어렵다. 자꾸자꾸 쭉 체계적으로 들어야 된다. 반갑습니다. 해외 750만 동포와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또 오늘 이렇게 1294회 강의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는 제 강의는 하나하나 나중에 녹음되어서 책으로 또 나오고 CD로도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책을 나오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.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유산이 있다면 허경영의 강연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거예요. 지금까지의 인류의 유산은 하나의 문화의 유산 그러니까 육적인 유산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유산이고 내가 남기는 이 유산은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나 종교주자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인류의 미래, 인류의 사후에 가는 곳 그리고 그곳의 생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유산은 우리 한반도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예견된 조상들에 의해서 예견된 자만이 할 수가 있다. 그 자가 한반도에 왔고 그 자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. 처음에는 황당무기하고 사기꾼보다도 더 봉이 김선다를 우리가 사기꾼으로 봤지만 그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처음에 지구가 둥글다 한 사람이 결국은 맞아 죽었어요. 지구가 넓적하다는 사람은 안 맞아 죽고 그 다음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가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. 그 사람이 대세를 이루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맞아 죽는 거예요. 결국은 종교 집단회에서 죽는 거예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팽팽하다는 사람의 말도 거짓말. 지구 천동설이라는 말도 거짓말. 그렇죠? 우리는 그 당시 그 사람들 전부 사기꾼들은 죽였어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팽팽하지가 않다. 알고 보니까 지구는 지구가 돌지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. 어쨌든 천동설이 털린 거예요. 지동설이 맞다.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. 아주 훌륭한 지혜는 인간들은 못 알아본다. 그래서 내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단계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. 알겠죠? 호경이의 강의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어렵다. 자꾸자꾸 쭉 체계적으로 들어야 된다. 삼삼공약도 그렇죠? 공약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구할 수 있나? 안 되죠? 블록체인 마냥. 전체가 시리저로 연결되어 있죠?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. 알겠죠? 그래서 내 강의는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연결되어 있다. 그걸 뭐라고 그러죠? 메커니즘이 연결되어 있죠? 시리저로.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. 알겠죠? 알겠죠?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